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입안의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내가 이제 색소폰을 많이 불었어요 뭐 웬만한 노래는 다 불러 입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분이었다면 조금 새롭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색소폰을 연주를 하면서 이 호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호흡을 어떻게 쓰지? 소리는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나지? 어떻게 하면 소리가 또 고급스럽게 나지? 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똑같은 피스와 똑같은 악기를 부는데 왜 나는 소리가 다르지 저 사람이랑? 어 똑같은 리드 쓰는데 똑같은 리같이 쓰는데 똑같은 악기 쓰는데? 뭐지? 저 사람이랑 나랑 체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악기를 좀 비슷한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또 소리가 좋은 거 뭐하지? 그거에 대한 차이가 저는 입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입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뭐냐면 입안을 공간을 좁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목을 좁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목에 대한 어떠한 사용? 뭐 사실 부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목을 가지고 목에 대한 어떤 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교들도 많고 소리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효과 그러니까 소리가 더 좋게 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또 이 목을 어떻게 쓰냐 이 목 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많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그 목보다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입안입니다. 그 입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뭐냐면 왜냐면 입안은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입안의 공간을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혀예요. 혀. 이 혀로 입안을 좁히면 또는 이 혀를 가지고 이 혀를 어떤 모양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호흡을 어떻게 쓰면 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고요. 이게 아닌 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섹스폰을 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입안을 굉장히 좁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안을 좁히고 그거에 맞는 호흡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연습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느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내가 악기를 불 건데 내 혀가 어디에 있지? 내가 악기를 불고 있는데 혀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데 내가 호흡을 어떻게 세게 불고 있지? 그럼 내가 지금 불고 있는 거에서 혀가 만약에 얼 이렇게 혀가 꺾여져 있다면 얘를 풀어보고 호흡을 더 약하게 해볼까? 또는 더 세게 해볼까? 또는 내가 혀가 에 이렇게 펴져 있다면 얘를 얼 이렇게 꺾어가지고도 소리를 내볼까? 혀를 조금 이 아래 치아에다가 붙여볼까? 입안을 어떻게 좁힐까?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변화가 되지? 이러한 생각 한번쯤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다른 무언가 톤에 대한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입 속에서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본다고 해도 크게 어떤 그거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러한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 입안의 공간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에 색소폰 학교라고 있죠.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28권의 색소폰 악보집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필요로 한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구경 오셔서 필요하신 것도 구매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광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